이게 뭐야? 우리 바불렀잖아 토끼보기 토끼보기 오호다 난 차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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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이게 뭐야? 아니 토끼춤을 쳤는데 토끼보기가 나왔잖아 토끼보기가 뭐야? 네가 뭐가 바뀌었으니까 사왔겠지 내가? 국내산이야? 야생토끼가 손질된 채로 진공포장에서 뛰어댕겼나 봐 내 말이 어머 세상에나 거짓방 고담백이야 응 그것도 안해요 너 안 먹어봤어? 너 어떻게 그들끼리로 먹어봐? 너 토끼보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왜 처음 먹는데? 너 토끼보기 왜 갖고 왔어 내가 가져온 거 아닌데? 자연히 눈을 주신 거잖아 토끼보기 먹어야 돼 차례야 카메라 돌릴게 패고 시작하자 잠깐만 패고 시작해 이리와 토끼를 때려버려 잘이래 미안해 토끼야 진공포장일 때 몰랐는데 살결이 느껴져서 물 좀 봐 물로 좀 실게 물 가져와봐요 짜증나 진짜 왜? 물 좀 뿌려줘 너 진짜 짜증나 오늘 장어 쌀들하고 이거 뭔 일을 해 이거 뭔 일을 해 너무 웃기듯이 진짜 진짜 엄청 잔인 무도해지고 있어 우리 요정 무서우면 먹지마 안 먹어도 돼 이건 좀 지금 배고파 먹을게 장어밖에 없어 이거 나 토끼고기 까지 먹어 이거 이거 나 토끼고기 까지 먹어 또다시 배고파는다 이 고기 먹었을때 시간은 오후 12시가 되겠네요 이런 할수도 없어 오호라 토끼 잡았냐고요? 누워있던데? 딱 신전해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이 얘다 뭐한건데? 예 속아주자 좋아좋아 와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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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와라와라 오우 장난 아니고만 적절히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어떻게 고기를 남았어요. 토끼고기입니다. 지금부터 토끼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앞다리죠. 뒷다리죠. 토끼가 안 아픈 부분. 목. 어떡하지. 모든 부분이 먹기가 미안해. 갈비살 졸라 맛있던데. 갈비살 맛있던데. 살이야. 이거 너 먹어. 갈비살 되게 졸라 맛있던데. 내 목도 맛있어. 니 건 별로 맛이 없어. 맛있는데. 응. 맛이 없네. 야 너 여기 먹어. 장난 아니야. 좀 괜찮아? 맛있어? 아니 그냥 똑같아. 부드러워 여기 같아. 목도 진짜 쫄깃쫄깃해 맛있던데. 이건 양꼬. 양꼬기 맛도 난다. 음. 진짜 담백해. 음. 목에 살리 마라. 좀 웃어 이 새끼야. 자리가 어렸을 때 토끼를 많이 키웠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닭이랑 똑같아요. 응. 닭보다 맛있는데. 응. 닭은 좀 더 기름지고. 그러면은 얘는 좀 더 퍽퍽한데 담백한 더. 근데 뭔가 마음은 계속 찝찝해요. 아. 개구리는. 살짝. 무슨 맛나냐면. 비린 닭고기맛. 응. 치킨. 여기 담백해. 안에다가 이거 매운 고추는 거니까. 진짜 그거였어. 그게 신의 한숨. 응. 진짜 신의 한숨. 너무 맛있어요. 양고기는. 응. 뭔가 모르게 나랑 안 친해서. 먹을 수 있는데. 토끼는 옛날에 귀엽게 뛰다닌 않고. 엉덩짝이 기억나서. 먹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요. 계속.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맛있어? 응. 응. 저 먹으긴. 먹으긴. 두 개 먹었어요. 두 개. 다음부턴 밥을 꼭 해야 되겠어요. 응. 이거 먹으니까. 부족해. 밥 해줄까? 번호 있어? 번호 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너 방금 뭐라 했어? 아니. 귀울때나 해야지. 귀가 안 와서. 아니. 아니. 갬성이 없잖아. 번호는. 아까 불 때다가. 또 손대 썼어. 먹어. 밥 해줄까? 솔직히 말해. 라면 있어? 없어? 라면 진짜 없어? 라면 진짜 없어? 라면 진짜 없어. 없어? 없어. 봐봐 나. 너는 있어. 진짜 없어. 라나. 내가 아무것도 안 알려줬거든. apon. 까빠게티 있어 없어. 면 있어 없어. 도면. 더 할 것 같아. 아까 점심 그걸로 배치였어.